그 드라마 역사상 처음으로 국극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정연이의 그런 흐름을 현대의 어떤 흐름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을 일으키는지 배우분들 중에 한 분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왜냐하면 사실 배우분들께서는 현대극도 촬영을 하고 시대극도 촬영을 하고 또 사극도 촬영을 하시면서 촬영하면서 이게 반응이 어떻겠다 어떤 식의 반향을 일으키겠다 찍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? 우리 테리 씨한테 좀 여쭤볼까요? 이제 여성 국극을 하겠다고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놀랍게도 요즘 아이돌 팬덤 문화랑 굉장히 비슷해요 팬들이 집 앞에 서 있고 또 사진 한 장 찍겠다고 엄청 이제 결혼식 사진 찍은 되게 유명한 사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분들이 공감하기에도 굉장히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고 스타 시스템 또 아이돌의 연습생 시절을 거쳐서 스타가 되고 그 스타는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그 스타가 되기를 선망하는 친구들이 연습생에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도 요즘 시대와 굉장히 맞닿은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고요 사실 하나 이게 괜찮을까? 감독님이 되게 걱정하고 신경 쓰셨던 부분이 그 분장이에요 여성 국극의 고증을 따르자면 굉장히 더 강렬하고 더 짙은 화장이어야 하는데 저희는 그거를 드라마적 허용으로 조금 순화를 해서 표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낯선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충분히 재미로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충분히 신선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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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